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 가치의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장이었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모습,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포인트는 실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수치들이 데이터 쪽으로 실적을 넘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간밤에 마감이 됐었던 미국장,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하회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견조하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좀 과했다라는 자각이 좀 일어났다고 할까요? 이런 연휴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반도체를 필두로 엔비디아 6% 넘게 올라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다른 수치죠. 어제 노부노디스크와는 좀 다릅니다. 일레일릴리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9%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1에서 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런 수치를 확인하는 기준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과 바이오의 경우에는 저희가 급락장 이후로 주도주로서 왕권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퐁당퐁당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었죠. 어제 조선의 경우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필두로 전체적으로 강세해 볼 수 있었고요. 바이오는 지금까지 바이오랑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재확산세 역시나 수치로 확인이 되면서 진단키트에서 치료제, 백신까지 점점 탄력이 확대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건설 그리고 증권도 유사한 흐름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체적으로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제 B2 거래가 폭증한다라고 저희가 잠깐씩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에 반응한 증시, 증권주를 필두로 금융주 안에서는 상승세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었고요. 끝으로 신재생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51대 48, 이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율 차원에서 이겼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CS 윈드의 경우에는 어제 세자릿수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가 나온 거죠.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도 데이터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먼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코로나입니다. 이제는 호흡기 병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무려 3명 중 1명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제 저희가 플러스 알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만큼 진단키트가 이제 거의 50% 가까이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 급락장 속에서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3명 중 1명꼴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단키트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 변이 오미크론으로 시작된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면역 회피 반응이 있어서 증가폭이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물론 중증도 차원에서는 조금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뒤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확산세는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요즘 정치권의 또 고질적인 이슈죠. 필수 의료진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이 더 증가하게 되면 의료 공백의 재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마스크 꼭 써야 한다라는 강력 권고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백신도 이제 겨울 전에 미리 맞아야 한다라는 정부 차원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진단키트에 멈췄던 그 시세들이 어제장에서 보면요. 정말 오랜만에 마스크도 두 자릿수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치료제나 백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포인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진단키트나 치료제만큼은 아니지만 필수 의료진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격 의료 관련 주 미리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보톡스 이슈 같이 누려볼 수 있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으로도 같이 엮이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더해서 뉴스까지 더해진 아주 호재가 많은 기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이어서 수치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거 51대 48 이제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2주 만에 이제는 1%포인트 격차가 아니라 3%가 넘게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 차원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러닝메이트가 정해졌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백인과 농촌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리 해리스 부통령과는 조금 차별화된 점에서 또 한번 다시 투심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공개되고 나서 벌써 하루 만에 거의 500억 원 가까운 모금을 모은 걸로 후원금을 모은 걸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다시금 대선에 대한 어떤 투심이 자극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대응을 같이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폐허가 결정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 후보들이 당선이 된다면 기존의 민주당 정책을 같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또 추측과 함께 어제장에서는 또 풍력이랑 태양광 쪽으로 시세 강한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기존의 해리스 관련주로 꼽혔었던 마리와나라든지 남북 경혁보다는 이 좀 펀더멘터리 나오는 특히나 어제 또 CS 윈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컨센트 상회한 걸로 확인이 됐었죠. 때문에 이 수치와 더불어서 이슈까지 더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눈길 다시 한번 눈총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필수적으로는 태양광에서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함께 갈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대표적으로 또 한중 NCS와 서진 시스템도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 보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수치에 민감하다 보니 셈법을 까다로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까지 꼼꼼하게 좀 따져본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돌다리를 조금 더 두드려봐야 하는 섹터도 있습니다. 한때 차세대 국민주로 불리면서 삼성전자를 이었던 넥카온데 그만큼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제 그중 카카오 실적이 나왔는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매출 단으로는 봤을 때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인도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카카오 측은 이런 얘기를 했죠. 월간 활성된 이용자가 굉장히 견조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90% 넘게가 카카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유튜브도 그만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담보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AI 신사업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구체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또 마찬가지로 어렵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전에 또 카카오 창업주죠. 김범수 위원장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 주가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이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2분기 실정 전년 동기 대비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지만 검색 서비스가 메인인데 이에 대해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체 AI인 하이퍼클로벌X의 경우에는 같이 접목을 시켜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또 성장성을 우리가 확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와 미래 모두 흔들리면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성장성을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올 때만이야 주가 반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 포인트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내카오와 더불어서 지금 또 어려운 섹터가 바로 전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가 다 되면서 그동안 악재 좀 다 털어내고 바닥 심리가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사실을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쾌쯤 해소에 대한 기대도 잠시 이제는 포비아가 드리웠습니다.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번 달 가장 추우죠. 1월 달에 발생했던 벤츠 화재의 경우에는 중국의 파라시스가 생산한 NCM 배터리로 확인이 됐는데 이미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 때문에 수만대 리콜 받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공포감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 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막과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는 전해질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물론 이번 사고만으로 다시금 이 전고체로 그러니까 이 전해지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는 배터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비단 이 사고에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차량이 어떤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차가 돼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인 만큼 이 배터리 자체에 대한 결함으로 시장은 조금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의 경우에는 202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유리 기판 만큼이나 아직은 좀 먼 미래다라는 해석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좀 다른 방법을 찾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난 NCM에서 LFP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FP 배터리의 경우에는 중국이 그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죠. 사실 이번에 불이 난 NCM 배터리의 경우에는 중국은 원래 기술력 차이 때문에 후발 주자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배터리 셀 3사들이 NCM 쪽으로는 더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 사고 때문에 LFP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물론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기업들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 부시할 수 없죠. 벤츠도 저렴한 배터리를 이미 탑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비단 어제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끝으로 우리 플러스 알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고용이 좀 탄탄하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낙폭이 가장 컸었던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반응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고요. 어제 또 게임사들의 실적이 나왔죠. 넷마블이나 넥스는 잘 나왔는데 NC소프트는 적자를 겨우 면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성장성에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짱 이에 대해서 게임주들도 시간 외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만큼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는 시장 함께 이야기하러 가보겠습니다. 금요일장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M인베스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임증권 아니고 IM증권 맞죠? 네, IM증권입니다. 지난번에 임증권이라 하셔가지고 임 씨가 샀나 이런 생각.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랑 조선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건 같은데요. 그 바이오의 흐름이 어제는 코로나 쪽으로 확실히 테마성을 짙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 키트에서 시작해서 어제는 마스크 오랜만에 받고 백신의 치료제까지 점점 이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바이오 좋게 보셨잖아요. 코로나 관련 주들은 뷰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와 2020년이죠. 그때와는 상황은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환자 특히 항상 WHO나 우리가 매일마다 환자 수를 체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2주 전 기록만으로는 전 세계 글로벌 코로나 환자 수가 한 3만 8천 명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4년 전에는 우리나라 하루에만 나오는 환자 수가 3만 명 이 정도 나왔던 측면이 있었고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나라 사실 필수 의료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음악 변동 침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 WHO 관련해서 엠폭시, 원소의 두창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마스크도 써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제 2020년만큼의 진단키트와 마스크 판매량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변동성이 컸고 좀 많이 빠졌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로서의 유입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 미국 시장의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과연 이 테마주들이 같이 수급이 계속 움직일까 아니면 다시 다른 쪽에 대한 반도체나 수급의 이동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이슈는 일반적으로 저는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적으로 지금 우리가 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고 나면 면역력 자체가 3, 4개월 뒤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의료진 자체도 결국에는 유행은 조만간 사라질 경우 또다시 4개월 뒤에 그러니까 내년 한 1월, 2월쯤에 다시 재유행될 흐름이 계속 돌고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런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유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주창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지금 발병이 됐다고 해서 우리랑 좀 먼 얘기가 아닐까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를 보이는 김에 조금 더 더해진 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이뤘을 때 테마성으로 움직인 것이다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네요. 자, 신재생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어제 나왔잖아요, CS민들. 너무 의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까지 더해지니까 같이 격호자로 작용이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여러 산업들이 꼽히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가져볼 수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수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었죠. 일단은 미국의 대선이 좀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면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론조사 결과에서 5% 정도 앞서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리스가 조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리스가 사실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좀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이슈들까지 함께 좀 접목시켜서 보신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들은 좀 바닷건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조 자체는 이제 CS 윈드가 사실 좀 촉발시킨 게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조 자체는 CS 윈드를 좀 대장으로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리스 트레이드에 관련한 내용들은 9월 10일에도 대선 토론이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이런 기조 자체는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때 이후로 어떤 좀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00%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0%가 증가했습니다. 일단 이런 요인들을 보게 되면 호실적을 이끌었던 원인이 CSW라고 해가지고 하부 구조물입니다. 하부 구조물 쪽에서 협상이 이뤄졌었는데 단가 인상을 하면서 이번 2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일회성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냐 이거를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상 같은 경우에는 모노파일 같은 기존의 CS 윈드가 자라고 있는 타워 쪽에서의 단가 인상이 또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글로벌 신규 풍력 발전소 설치량이 연평균에서 한 15% 정도 증가할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관심도는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헤리스 트레이드와 더불어서 또 후실적까지 발표한 CS 윈드를 또 관심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가 됐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런 섹터죠. 넥하오랑 전기차 2차전지 쪽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둘은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성장이 더 불투명하다라는 데 시장이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2차전지는 이번에 실적이 나와서 바닥 잡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 플레이어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두드려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또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자. 아직은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전기차 2차전지 쪽은 굳이 바닥을 확인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지 말자. 굳이 데이터를 보고 사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까 금리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금리나 수혜는 맞죠. 우리가 흔히 자동차도 내역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차를 살 때 만약에 1억짜리 차를 샀다. 5천만짜리 차를 샀다. 이게 현금으로 100% 사시는 분들은 거의 돈이 많으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자동차 구매 할부 금리 자체가 물론 떨어지겠죠. 오늘도 파월 의장도 9월에 금리 인하 만장일치에 대한 기사도 나왔던 만큼 9월에 많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실제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구매 자체가 판매 데이터가 올라간다. 만약 거기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도 덩달아 올라간다고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번에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 자체가 43만대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실적 잘 날 수 있습니다. 잘 났는데 대신에 영업비가 안 나왔죠. 왜냐? 싸게 팔아서. 싸게 팔아서. 그리고 프로모션. 이게 무이자 할부 금리가 3년치, 4년치 하고 실제적으로 워낙 중국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량이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도 프로모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나라 왕선차 업자들이 어떻게 했냐? 최근에 포르쉐, 포드 대부분 회사들이 30년에 전기차 판매 전환 비중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아까 화재 건너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대부분의 배터리 회사들은 차세대, 2세대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국체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주행거리, 충전 속도 이거에 다 포함한 차세대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1세대 플랫폼은 애초에 중국 전기차가 깍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지금 양극적 자체로는 사실 실제 마진이 커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가격 경쟁 때문에 지금 제로썸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말씀해주신 중국 시장이 지금 가격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게 LFP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한들 사실상 실적에 있어서 그만큼 마진을 기대해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네요. 결국에 저도 이걸 몇 달 전에 2차전지 에너지한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처음에 자문을 얻었다고 합니다. 배터리 업체들도 사실 중국 업체들에게 절대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NCM이나 NCA나 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판매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나마 삼성 SDI가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배터리 마진 자체가 생각보다 올라갈 수 없다는 점이 이게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OEA 업체들에게도 결국에는 재고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최근에 LNF가 연구체 발행을 아마 3천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호판 자체가 안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작년에 몇 년 안에 증서를 하게 될 거고 5조, 3조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한 이게 압박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다 해소가 되고 그 이후에 2차 전지를 반등하네? 따라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랑 Q랑 다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적이 잘 나올 걸 기대하겠습니까? 까마는 그래도 저점에 왔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넥하우는 좀 다른 의견 나올까요? 넥하우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좀 구분해서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악재를 소화하고 있고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에 실적이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라인 매각 관련한 이슈 자체는 조금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들도 여전히 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악재를 해소하는 건 알겠는데 아마 이거 네카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상승을 하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아마 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위쪽에서. 그래서 자기 본인의 자리까지 언제 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는 해외 혹은 AI, 이런 신성장 동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제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2천억 정도 유치를 해서 카카오 헬스케어 쪽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그렇게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AI 산업 쪽으로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눈에 띄는 성과가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성과들이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좀 가치를 주가가 반영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한 산업들이 어떻게 좀 성과를 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국면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때 금리 인하 수혜주로 우리 빅테크로 네이버 카카오가 꼽혔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오르고 관심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만큼 우리 이제 국민주가 됐지만 다른 미국의 빅테크원도 다른 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돌파구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2차전지나 참 네카카오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만 그러면 게임은 어떨지 한번 막간을 활용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겜돌이 또 마침 잘 나오셨네요. 최근에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이 넥슨게임즈와 시프트업이죠. 좋았잖아요. 이게 사실 2년 전에 크래프톤의 카리스트 프로토콜이 나왔고 작년에 네오이즈 피해 거짓, NC소프트의 스론 리포트가 나왔지만 사실 피해 거짓에서 빼고는 성공한 작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K-콘솔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게임과 차원이 다른 게이밍 시장이고 그런데 최근에 4월부터 그렇죠. 퍼스트 디센던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작은 스텔라 블레이드가 먼저 꺼냈습니다. 조만간 시프트업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잘 나올 거예요. 애초에 증권신고서에는 4월, 5월, 6월 이번기 실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스텔라 블레이드가 콘솔 시장에서 얼마만큼 판매가 됐는지 여부가 이번 시프트업의 실적에 가장 큰 관심거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넥슨 게인즈 퍼스트 디센던트 이게 작년 매출이 한 1900억, 1800억인데 지금 월간, 월 한 달에만 2천 원 매출이 나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게 한 달이 지났고 거의 두 달이 가는 시점에도 아직도 글로벌 순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 K-게인도 다시 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K-콘솔을 봐야 되는데 어제 페라비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8월 21일 날 K-스컴에서 붉은 사막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고 대표도 조만간 출시 일정을 구체화시키겠다 얘기를 한 만큼 어제 적자, 아직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시장 관심 없습니다. 결국 붉은 사막이 언제 나오냐. 그리고 게임은요. 일단은 유저, 특히 인플루언스 유튜브에서 나오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NC소프트가 5월에 나왔는데 유저 반응이 완전 엉망이어서 출시를 두 달을 밀렸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페라비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붉은 사막이 굉장히 잘할 거로 보이고 있고 작년에 테레일 영상 잘 뽑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1시간 영상 나오고 30분간의 유저 시연회가 잘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네오이즈가 상관왕을 했었는데 페라비스도 충분히 상관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TP 자체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게임즈 중에서도 콘솔을 만드는 업체들에게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넥스트 콘솔은 페라비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과정이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흥행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퍼스트 디센던트는 출시 자체가 7월에 됐죠? 그러니까 3분기 아직 실적이 안 반영이 됐는데 아주 잘 나올 거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넥슨게임즈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페라비스는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넥슨게임즈 주가를 보시면 제가 기억하기로 1만 5천에서 3만 원 가까이 올라왔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퍼스트 디센던트는 2분기 실적이 어제 적자가 나왔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분기 때 우리가 밸류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12%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게 스팀 매출이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3분기 뜯어봐야 됩니다. 스팀 매출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콘솔만 나오고 있고 아직 PC 버전에 대한 매출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앵커님 말씀대로 넥슨게임즈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페라비스는 안 올랐잖아. 이게 맞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선반영이 됐으니까. 사실 게임즈 중에서도 페라비스는 자체 게임 엔진을 만들고 있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판매량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기대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페라비스 강력하게 지금 이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즈 막간 활용해서 여쭤봤고요. 끝으로 오늘 시장은 그나마 좀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왜 하필 금요일일까요? 일단 오늘 좀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변동성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주들이 단기 낙폭, 단기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엔비디아가 좀 돌려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변동성이 그래도 변곡점이 형성이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TSMC 7월 매출 데이터가 있다가 한 2시 정도, 2시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후로 반도체주들의 어떤 좀 변동성이 있는지도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 자체가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이타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들이 돌아오는지도 오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좀 오늘은 체크하는 그런 하루로 좀 챙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돌다리 두드리기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좀 건너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이 두 분은 또 다음 주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